시간 간다, 시간 가. 정답, 정답. 정답, 엄정아. 성인형, 성인형, 성인형. 아이, 뭐 하는 거야. 성인형. 아이, 뭐 하는 거야. 아니, 애기들이, 애기들이 하는 거 말고. 몇 글자인가? 네 글자다, 네 글자. 자, 이제 시간 없다. 아, 전설적이네. 5, 4, 3, 2. 잠깐만, 정답. 어, 그건다, 그건 맞아, 맞아. 삐용 삐용. 맞다! 이야, 이거. 이야, 이거. 이야, 이거. 정답이다, 삐용 삐용. 삐용 삐용. 아, 역시 우리 팀이 더욱믄 어려운 문제다. 임금님 앞에선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. 자자성으로! 임금님 앞에서 침을 뱉을 수 없다. 넌세스인가? 넌세스다! 40초. 어, 김상경? 용재호투, 용재호투. 아니다! 용재호투! 용재호투! 아니다! 이금님 앞에선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. 그러면! 정답! 임잔녹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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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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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! 쟤는 어떻게 알아?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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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용 금노너가 맞혔네. 야! 성인용금노를 맞혔네. 야! 영어 문제! 아! 영어 문제! 임금님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영어로 얘기해라! 임금님과 헤어질 때? 이건 모르겠지. 정답! 정답! 박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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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킹 1개, 내가 원하는 거 뭐라고 해야지? 바이킹! 바이킹! 소녀시대가 타는 차는? 소녀시대가 타는 차! 제시카, 제시카! 걸어다시켜주게! 옷을 제일 잘 타는 아이는? 옷을 제일 잘 타는 아이는? 그러면 소녀시대의 멤버 중에 우리라도 가만히 있는 멤버는? 혜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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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제예요! 쟤는 어떻게 하노? 다하노! 작범들이구만, 작범! 문제 수준이야 아주! 작범 수준이야! 두뇌가 우리한테 못 따라와! 너희들이 이겼다! 수준도 진짜 아쉬워! 그리고 두 해를 봐라! 아까 우리들에게 기대냈던 그 많은 분들 이제 여섯 분 더 맞다! 보이는가? 문제가 얼마나 수준이하였으면 이제 여섯 분 더 맞다! 영어 문제를 나겠다! 임금님이 헤어질 때 하는 말! 아 저 바보 바보. 형님 우리 내놔라 인지를. 인지를 달라. 내놔라. 한국에서 데려가라. 아이참. 다 끝났다고. 다 끝났어. 야 문장아 문장아. 당신은 파리 목숨인 거 알죠? 무슨 파리 목숨. 목숨. 바로 잡을 수가 없는데. 나를 어떻게 잡으려고. 어 안녕. 잡히면 아웃이잖아요. 어디 담아보시지. 맞아요. 간다 이따가 어디 잡아보시지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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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. 우리가 이제 두 명까지는 쉽게 잡을 수 있겠어요. 하하네. 하하네요.